아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고 딱 세팅이 되어있는데? 어 빨리 와 잘 그려? 아니 미술 시간 때 그림 그려봤었지? 아니 못 그렸어 정말 당당하군 정말 당당하지? 형은 미술 시간에 그려본 거 있어? 나? 응 미술 시간 있긴 있었지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? 아니 근데 나 진짜로 어렸을 때 미술 학원 다니 적 있다? 진짜? 나도 어 다 했었어? 어 어 그거 꼭 했었는데 그거 하려고 미술 학원 가는 거 아니야? 피라 멋있다 나 이제 시작해 넌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? 이따가 내 철학이 담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너무 궁금한데? 나 도우니 건 아예 보이지도 않거든? 너는 어떤 느낌이야? 스포 좀 해주면 안 돼? 점찍기 점찍기야? 어 점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? 야 우리 세 명이 왜 팀인지 알아? 왜? 점과 선과 면이야 점과 선과 면이 모여가지고 우린 하나가 됐어 어 네 어 네 우리 세 명이 우리 세 명이 우리 세 명이 우리 세 명이 우리 세 명이